하우 형 들어올 거야 짜오야 형 들어올 거야 형 형 들어올 거야 형 안 들어올 거야 짜오? 형 들어올 거라니까 형 하우 형 들어올 거야 자야지 하우 야 천천히 가 힘들다 천천히 하우 형 엄마한테 갈 거야 하우 형 들어올 거야 아빠가 오늘은 또 박스 했어요 짜오야 아빠 왔다 아빠가 박스 잃어갔으면 반겨줘야지 짜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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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짜요 아휴 진짜 또 행달려 또 행달려 또 행달려 또 슬라이팬 오도 발동 했다 나이팬 이대 또 슬라이팬 오도 발동 했다 벌레 있는 구나 벌레 있어 또? 어딨어 짜오야 벌레 어? 어디? 어디 있어? 어디? 아빠 안 보이는데? 어디 있어? 어디? 짜오가 보는데 벌레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모기도 모기 모기 꼬치 꼬치 잡았다 잡아야지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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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사냥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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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지 잡았다 ilim ‑‑ commit 하우 형 데려올거야 지혜 하우 형 데려올거야 하우 형 데려올거야 형 데려올거야 형 들을거야? 형 안 들을거야? 짜옹? 형 들을거라니까 형 형 들을거야 자야지 왔어 잘자 옳지 자 일로와 이제 형 왔으니까 자자 가자 아 짜오고 뽀뽀해준다 그로롱그로롱하면서 왜 이렇게 아 진짜 잘생겼어? 아 진짜 잘생겼어? 아 진짜 잘생겼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